개강자문 3인 경충이 권호대에 여지하리 있곤 재활임지이장 즉경하고 효자즉충하고 거선일교풀른 즉권이니라 개강자는 로태부 개손신이의 명은 비랍 장은 위육모탄업량인 인민이장즉 민경어기하고 효친하며 자어중즉 민충어기하고 선자를 거치 비풀룡자를 교지즉 민유소권이 낙어 비섭니람 장경부활차는 개제아소탕이요 비비욕사민으로 경충이 권위 비지랄 여니나 능여 시제 기흥이 개유어풀 기현이 연자의람 이장 오늘 글들은 대체로 통치자들이 공자님한테 질문하는거에요 그죠 어떻게 하면 민심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느냐 질문해요 개강자라는 사람이 개강자 숙손씨 개손씨 노나라 직정대신들 임금을 업수이 여겼던 작자들이거든요 개강자라는 사람이 자기 통치구역 내 사람들한테 자꾸 공경하게 하고 자기한테 충성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앉는다고 해요 개강자분 사민 경충 이번 고대 여지하리 백성들로 하여금 백성들한테 공경하는 마음을 이뤄주고 싶고 나라에 충성하게 시키고 싶고 그리고 또 선을 하도록 권하고 싶은데 강제로 뛰는게 아니잖아요 그죠 민심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때 공자 말씀이 어떻게 백성들을 하나하나 붙잡고 끌고 다니면서 하겠느냐 니가 솔손수범해라 그 얘기에요 그죠 임지이장즉경각오 임자는 임한다는 거니까 굴림한다 그죠 임자가 부임한다 담임한다 할 때 임자잖아요 임하기를 장 장자는 엄장할 장자에요 엄격하면서도 씩씩하게 엄장하게 하면 공경하게 될 거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관리자가 관리자다워야 존경을 받잖아요 그죠 효자집 충하고 너 자신이 네 부모한테 효도를 하고 네 자순들한테 자유롭게 대하게 되면 모범이 되니까 충성하게 될 거고 거선이 교블룸주코니니라 선한 일을 들어서 쓰고 능치 못한 일을 가르쳐서 쓸 수 있게 키운다면 선을 하는데 서로 권할 것이다 이거에요 이게 이제 여기서 다른건 그렇겠지만 내가 남한테 얕잡히지 않는 방법도 또한 내가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거죠 말과 행실 그걸 삼가하고 잘하는 것이 장이에요 장 사람 앞에 섰을 때 임지 장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잖아요 그게 경이거든요 효자집 충하고 나도 항상 위도 있고 아래도 있잖아요 위로 자라고 아랫사람 자르다 보면 당연히 충성하게 될 거고 또 잘하는 일을 들어서 쓰고 아직 잘 못하는 일을 가르쳐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다 보면 서로 좋은 일을 하도록 권해를 해 줄 거에요 결국에는 뭐에요 개간자 니가 니가 임금없이 여기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런데 물커면서 백성들이 따라오지 않는다 그 얘기에요 개강자는 노나라 대부 개손신이 이게 백중아숙계 있잖아요 그걸 백 대신에 맹이라고 할 수 있죠 맹손 숙손 개손 이 삼손이 세사람들이 그 당시 직정 대신인데 임금을 우습게 열렸던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노나라 대부 뼈스를 하고 있는 대부가 군주를 등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름은 비다 살집 비자 이름도 참 불쌍네요 장은 용모 단 없냐니 자신이 용모가 단정하면서도 엄격한거에요 단정은 자세라기보다는 의복이라든지 이런것들이 단정한거고 엄은 속마음이 단속이 됐을때 엄격함이 나오잖아요 인민이 장 즉 백성들 앞에 설 때 장 여기처럼 용모 단정이라고 하게 되면 민경어기 백성들이 자기를 공경하게 될거고 효어친하며 효어친하며 그 통치자 자신이 부모님한테 효하고 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대하다 보면 민충어기하고 백성들이 자기에게 충을 다할거고 선자를 거지 불금자를 교지 즉 선한일을 들어서 쓰고 능치 못한일을 가르쳐간다면 민유소원이 나거위선이라 백성들이 권할바를 두면서 선을 하는데 즐거워 할 것이다 좋은일을 서로 하려고 할거다 이거야 결국에 20장의 내용은 바로 통치자 자신이 먼저하라 솔선수범에 대한 그런 미치같아요 장경부할 장경부가 말하기를 자기를 차는 개재아소당이요 여기 공자님 말씀이 다른게 아니라 다 나에게 내가 마땅히 할 바에 있을 뿐이다 내가 할 바만 하면 돼 비위욕사민으로 경충이 권위지하라 백성들로 하여금 경충으로써 권연하여 하게 하지 않게 비위욕사민으로 경충이 권위지하라 백성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경충으로 권연하게 하고자 함을 위함이 아니다 자기가 할 도리만 할 뿐이지 백성들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 가르칠 수도 없고 끌고 갈 수도 없는 거니까요 그러나 능여시지 이와 같이 할 수만 있다면 기응이 응 자는 이게 메아리처럼 돌아오는 것이 응이예요 기응이 개유 불기연이 연자라 기약하지 않아도 그렇게 될 것이다 다 해가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서당 1화인데 옛날에 어느 훈장님이 당신 배울 때는 분명히 배웠는데 혀가 짧으신 거야 당신이 바람풍을 배우는데 바람풍 발음이 안 나오는 거야 바담풍 이렇게 발음이 나오는 거야 자기는 알고 있기를 틀림없이 바람풍으로 알고 있거든 그리고 자기가 발음하는 것도 바람풍으로 발음하는 것 같거든 그렇죠 그래서 자꾸 시키는데 바람풍 이렇게 밝히는 게 아니라 바담풍 한단 말이지 따라가니까 자꾸 바담풍 한단 말이야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아 이놈아 왜 자꾸 바담풀하라니까 바담풍 해 그런다는 거지 이게 똑같잖아요 이게 자기가 대부이면서 임금을 업수이 여기다 보니까 민심이 돌아오지 않는 거지 그러면서 그래서 자기가 보고 들은 건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한테 거기 말한 것처럼 공경하고 충성하고 선을 하도록 권면하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좋은 백성들을 만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공자님 답변은 딱 집어서 네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임지 창하고 그래 거기 부임에 갈 때 엄장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공경하게 할 거고 그 통치자 자신이 부모한테 효하고 그 백성들을 자유롭게 대하다 보면 처절로 충성하게 될 거고 선한 일을 들어서 쓰고 능치 못한 일을 가르치다 보면 선을 하려고 서로가 권면할 거 아니냐 근데 이 말씀은 꼭 이 개강자한테만 통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통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성인의 말씀이라는 거지 그렇죠 저 앞에서 배웠잖아요 성인의 말씀은 천근 가깝고 쉽게 말씀하셔도 심오한 것이 다 들어 있는데 우리 일반 범인들의 말은 얕고 가까운 걸 말하다보면 천근이이라고 배웠잖아요 그게 바로 성인의 답변이십니다 그게 바로 성인의 답변이십니다 성인의 답변이십니다 성인의 답변이십니다